한글자막 by 한효정 레슨하고 지도자 양성하고 후배 양성하고 이런 것에만 열중하다가 이제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져서 우리도 한번 꿈 내보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손 좀 보여 보자 이런 마음이 좋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강한 팀하고 붙여놓으셨네요 이게 그쪽 팀은 사실 같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잘하는 후배 동생인데 그러니까 같이 많이 맞춰봤겠죠 저희는 사실 학원에 오신지 얼마 안 드시고 해서 사실은 많이 맞춰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편하게 즐기다 가려고 뜨거움도 그 사람도 모두가 그 짓이었네 냉창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건네 얼마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걸려가야 그리움 더 높을까 그리움 더 높을까 맺지 못할 봉가에 사랑 내뿐 내가 운난다 맘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